여러분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야 뭐야 언니 봤지? 어떡해 왜 봐 똥 산지 얘기를 했어야지 나 똥 산 거 봤으니까 언니가 책임져 뭐? 안녕하세요 따봉콩콩 날씨도 따뜻해졌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싱수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들 거예요 그래요 아까 봤죠? 그렇게 만들 거예요 남자친구 잘 만들자 짜자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성준 씨 여기는 저희 사무실 옥타비예요 뒤에 테이블이랑 의자도 이렇게 있어요 좋네 짜자잔 여기 원수도 너무 예쁘다 그치? 좀 봐도 돼요? 어 우리 여기 페인트 침 우리가 다 한 거야 한 번 이쪽으로 와봐요 계속 이렇게 쫄자다니는 거예요? 쫄자다니야 돼요 짜자잔 화장실이에요 저 화장실이에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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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야 수빈아 뭐야 언니 너 왜 거기 너 왜 거기 있었어? 아씨 아니 왜 뭐 하는 거야 성준이 와가지고 성준이 와가지고 진짜 싸고 있었어? 아 진짜 몰라 야 민성준 봤어? 아니야 진짜 못 봤어 아니 봤어 근데 아니 안 봤다고 진짜로 아니 너 막 돼서는 보이는 각도인데 어떻게 안 봤다고 그래 갑돈 갑돈인데 뭘 아 뭐야 진짜 아니 근데 나 안 봤어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아 왜 아니 화장실부터 왜 오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나 화장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아 몰라 나 진짜 어떡해 아니 근데 나 못 봤어 너나? 봤다고 쟤가 나 밑에 다 봤다고 아 어떡해 아니야 밑에 못 봤다니까 밑에 못 봤다니까 밑으로 어떻게 해봐 봤다구나 네가 아니 그러면 성준이가 책임 져야지 어? 봤으면 책임 져야지 아니 근데 아 어떡해 나 이제 아니 근데 왜 누나가 두 번을 열었잖아 너 두 번 본 거야? 아 두 번 봤네 아니 두 번째는 못 봤어 아예 이렇게 하고 닫았어 그냥 문을 아니 성준아 너가 두 번 봤어 그냥 인정하면 차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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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수빈아 아 진짜 나 진짜로 못 봤어 누나 아 진짜 야 회의 거 보고 나 안 하고 아니 오늘 아니 아 아 안 하네 아 진짜 미안해 아 맨정씨는 어떻게 봐 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어떻게 뭘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뭘 해야 되는 거야 아 어떡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누나가 좀 아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 부모님한테도 안 보여줘 했다는 건 근데 그거 원래 안 보여 원래는 안 보여주지 아 나 너무 책임했어 그거 봐 알았어 내가 책임 질게 누나 울지 마 진짜 책임 질 거 하는 거야? 아 내가 책임 질게 뭐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일단은 뭐 우리 만나야겠지 뭐 사귀는 거라고?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면 그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 둘이서 일단은 나는 둘이서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 둘이서 좀 대화도 나눠볼까 아 좀만 너 이쪽으로 와 아 왜냐면은 수빈이 좀 위로해줘 너가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나 너무 창피해 진짜 아니면은 내가 네가 똑같이 들어가고 반대로 그렇게 해서 누나 또 보고 그러면 좀 풀릴 일이나? 누나 아니지 아 그건 아니지 상준아 네 거 아 그건 좀 아닌 거 같아 아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둘이 사귀어 아니 사귀어 잠깐만 잠깐만 어 나 네 걸 보게 해준다는 거야? 아니 그건 아니고 나 어쨌든 책임 못 지겠다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야 책임을 아니 그러면 아니 책임 질게 누나 내가 책임 질게 그러면 너 네가 지금 말한 거 진짜 언니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누나가 이렇게까지 힘든지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 너무 금방 되겠네 어 그러니까 그럼 일단은 뭐 만나보고 뭐라고? 성준아? 일단 너 책임 돈 당했어 야 나 Tahiti 아니 공확하게 얘기해 잠깐만 자 여러분들 아까 성준이가 뭐라고 했다면요 와 irgendwie 됐어 너 해 아 수영 ridiculous 아니 뭐해 아이 아 내가 말할게 됐어 내가 말할게 침대로잔 어 언니 왜 내가 침대로 그래 침대로 가래 위 어어어 다만 먼저 알아라! 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따따따따 사옹아 일리와 따라란 우리 사무실 여기 또 우리 편집실? 약간 편집하고 자 여기는 우리 화장실 뭐야? 뭐야 뭐야 뭐야. 야 뭐야 언니 미안. 아니 아니 왜 자꾸. 누나 죄송해요. 없다고 해서. 미안해 언니 미안해. 왜 그래 왜 보냐 성훈이가. 아니 본 게 없어. 리얼로 물여주기구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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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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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도 없네 아니 누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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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宣 보이는것 duh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말해줘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진짜 그게 그냥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각도 특히 얘는 키가 크잖아 나보다 이거는 내가 진짜 중간 입장에서 정확하게 너 입장도 아니고 난 언니 입장도 아니야? 내가 봤을 때 이건 너가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 확실하게 어? 아니 나 진짜 처음이라서 그래 아니 나 진짜 이런 거 누구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고 이미 언니는 지금 한 번 신혼여행 같이 온 거야 이미 언니는 한 번 한 거야 뭔 개소리야 언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아니 언니 진짜 진정해 진짜 아 진짜 진정해 좀 사과를 진짜 아니야 사과가 지금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야 아니 내 생각에는 난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 만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내 생각에는 상훈이가 날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래 일단 내 생각도 그래 내가 같은 팀원으로서 내 생각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영상으로 남기자 책임지겠다고 영상까지 아니 왜냐면 딴 말 하는 경우가 있어 맞아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성우가 근데 아니 그럼 제가 어디서 봐 발설을 안 하겠다고 책임을 아니요 그게 아니야 아니 언니 언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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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야 아니 언니 언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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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고 나는 확실히 지영 누나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도장 팡팡 하고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아니야 더 말 더 길게 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성우가 그게 아니라 일단 책임이 지겠다고 얘기해봐 자 여기다 자 자 자 여기다 내고 정확하게 빨리 얘기해 언니 자 잠깐만 나는 지영 언니 지영 누나 엉덩이를 봤으니까 앞으로 이제 지영 누나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그 말만 치면 돼 해줘 아 진짜로 빨리 한 번만 빨리 만천 원 아니지 이거 빨리 무효카집 야 야 만천 원 알리고 있어 빨리 무효카집 제발 아니야 가지마 성우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야콩 찡콩 콩콩 고맙습니다